먼저 봐봐. 상희야 리액션으로 보여줘. 진짜요? 누가 받을 거야 누가? 그래 그래 그래. 이건 갑자기 손대네? 야 너 뭐야? 상희야 너 정말 종 잡을 수가 없다. 여기는 저희 락포룸인데 여기서 저희 옷을 갈아입고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한 번 락포룸에 누가 있다. 누가 있다. 귀여운 눈이 한세가 뒷모습이 한세다. 또 이제 저희 안녕하세요. 어떻게 이런 거 다 됐고 영광이에요. 촬영하나봐요. 아니 훈련 프로에 안해봤어? 제가 아까는 한수 접어줬거든요. 불쌍해서. 저희는 이깁니다. 저희는 이니까요. 아니야 빨리. 정신 잘지? 고생하게 이어라. 태형. 아 형 제발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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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일부러 하는데 뭐야. 그래 그래. 나 찍어줘. 그 따뜻한 톤으로. 나 들어간다. 아 근데 제가 소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안해. 가벼운 것도 괜찮아요. 병찬이 형한테 뽀뽀해줘. 야 친구 오늘 친구 대란 받네. 친구 대란 후보가 어렵다고. 아 병찬이가 하러 가는 거야? 아니 병찬이가 받아야 돼. 한세이가. 나 병찬이 너무 쉽다. 나 스미야 타고 싶었네? 스미야. 아니 병찬이 형한테 애주면 안 돼요? 자 애주면 병찬가 하잖아요. 자 소원이요. 이런 취향에 빠른. 이런 취향이에요? 반반하는 취향에. 자 소원. 소원 빠른 진행. 소원. 자. 한세이 빠른 진행. 한세이 근데 잘해줄 수 있을까? 야 모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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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윙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팬 여러분들한테. 아아. 애교. 애교. 아아.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 이제 감사 한 번 처벌할게요. 팬 여러분들. 오늘 뿐만 아니라 이미 아빠한테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. 네. 진정 진정. 아저씨 진정. 우파 소유. 지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여기서 우파요. 진정 진정. 아 이거 뭐지? 아 이럴 때가 아닌데. 아 이거 애기들이 좋아할만 하네. 왜 왜? 재밌는데? 누구납니다. 소출 3분전입니다. 3분전. 요. 시작 3분전. 승식이 형 긴장해서 망구석. 될 것 같지만 망한 구석. 에는 설렘이 있다는 걸 알아. 우리 같이 올라가. starting from the bottom. 오 방금 잘했다. 이거 넣어주세요. 저희 양념치킨으로 갈게요. 치킨 남은 거예요? 저쪽 팀한테 협의를 하셔야죠. 우리가 허락 안 하면. 우리가 허락 안 하면. 치킨이 되는 거야 일단? 응. 먹어 먹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